Good morning, Daniel. 성공과 가치 큐레이터 김영철입니다. 기준점 설정 효과 심리학자들이 보드카가 어느 온도를 추정하도록 하자, 실험 참가들이 추정한 온도는 영하 11도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물이 어느 온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알코올이 든 보드카는 그보다는 낮은 수치를 추정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드카가 어느 온도는 영하 20도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준점으로부터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참가자들의 생각이 물이 어느 점 섭씨 0도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온도에 이르면 추정하는 일을 서둘러 끝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기준점 설정 효과라고 합니다. 중국을 방문할 때면 어김없이 부딪히는 일이 물건을 살 때의 곤란함입니다. 중국 상인들이 부르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흥정하면서 50%를 싸게 샀다고 기뻐하였는데, 사실은 그것도 큰 바가지를 쓴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낭패간 말입니다. 중국 상인들은 오랜 경험으로 기준점 설정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실수를 하며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고도 50% 싸게 샀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점 설정 효과는 정치나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먼저 기준을 제안한 쪽이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기준점에 대항하려면 해당 제안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제시해야 하지만, 정보가 충분히 있지 않으면 그런 행위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IQ가 높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흥정을 하거나, 보도카가 어느 논도를 맞추는 실험을 할 때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모브신 콜롬비아 대 교수는 우리가 똑똑함의 기준으로 삼는 IQ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즉 진정한 똑똑함은 지적 유연성, 자기성찰, 적절한 유춘 능력 등에서 비롯되는데, 지적검사는 이런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IQ 능력 위주의 교육을 계속하면, 자녀의 앞날이나 우리 사회의 미래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식이 똑똑함은 중국 시장통 상인들조차 이길 수 없는 가격 흥정 능력조차 키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적 유연성과 자기성찰, 그리고 적절한 유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창의력을 자극하는 교육과 그런 교육을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도 임의적 판단과 비판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시하는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지적 유연성을 확보하며,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합리적 유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성공과 가치연구소 굿모닝 다니엘였습니다. 다니엘과 아침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가치 큐레이터 김영철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와 휴대 careers